가슴아래에 와이어는 없는데 BP의 간격을 딱 하고 제대로 유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얘가 쳐지지 않아요. 요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보이죠? 조직감 보이시죠? 네. 근데 저 진짜 살이 많은 여자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야말로 아이고 너 살 올랐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후계나이 없어요. 후계나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늘어나요. 보이시죠? 신축성이 너무 좋게 짝짝 늘어나고 그냥 이렇게 보이더라도 예쁘고 민망하지 않죠? 예뻐요. 얘가 속옷같이 이렇게 아예 다 제천 원단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속옷 같을 수 있는데 시원함을 들이면서도 겉옷에 비춰도 민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위아래 세트로 이 상품이 세트 가격만 하더라도 한 세트가 2만 9,9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블루 칼라, 핑크 칼라, 스킨 칼라, 블랙 칼라 4세트. 4세트에 3만 5,900원. 오늘 이 가격이 너무 좋죠? 홈쇼핑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시고요. 네. 보통은 홈쇼핑에서 이런 심리스 속옷 진짜 완전 대세고요. 완전 유행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4세트 플러스 4세트에서 9만원대, 8만원 후반대 이런 가격은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항상 입는 옷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잘 입는 칼라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입을 거니까 나머지는 남 줘야지. 왜 내 돈 주고 사서 남을 주세요. 그러지마. 그래서 이 구성이 완전 실속 구성. 남 줄 거 단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입어야 되는 그 칼라. 2만 9,900원에 지금 보시는 스카이 블루 칼라가 포함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엉덩이까지 싹 감싸 올라오는데 등 부분 시원한 거 보세요. 얘는 정말로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땀이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살에 닿았을 때 보들보들 야들야들. 그다음은 핑크 칼라인데. 쨍한 칼라. 쨍한 핑크. 저도 오늘 이 핑크 입었어요. 그런데 이런 반팔이나 이런 민소매 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얇은 브라우 어깨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괜찮고요. 이것도 세트로 2만 9,900원. 등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등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후계나 없어요. 넓어요. 그럼 더워야 되잖아요. 근데 메쉬 조직에 있으니까 얘가 덥지 않죠. 근데 신축성 좋죠. 흘러내리는 어깨끈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은 스킨 칼라 필수죠. 스킨 칼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내 살과 같은 이런 스킨 칼라 세트로 다 입어보실 수 있고요. 2만 9,900원. 이 등 부분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등골에 땀 흐른 자국도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블랙 칼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 칼라도 저희가 구성 안에 넣었어요. 블랙도 여기 보세요. 여기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요만한. 그러니까요. 위아래가 이렇게 시스루하게 비치죠. 요거 세트의 팬티 느낌까지 함께 보시고요. 요거 한 세트의 가격이 2만 9,900원. 뒷모습도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혜택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세트예요. 완전 필수 칼라. 그러니까. 데일리 칼라. 날마다 입는 칼라. 완전 필수 칼라로 해서 저희가 네 세트. 누구 하나 주고 싶지도 않고. 정말 이거는 내가 무조건 입어야 되는 네 세트에다가 저희 홈앤쇼핑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시면 10% 바로 할인. 500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7월 한 달 동안 10만 원 이상 구매하셨다. 10,000원 적립금 저희가 또 쏘기 때문에 릴레이 팡팡에 자동으로 또 여러분 동참하게 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